아우, 진짜 좋기는 좋다. 아, 좋다. 아우, 색깔을 좋고. 아, 진짜 상쾌하다. 바람이 불어서 낚싯대가 날아가겠다. 낚싯대가 아니라 사람이 날아가겠다, 얘. 진짜 낚시에서 잡을 수 있어? 응? 진짜 뭐라도 하나 잡을 수 있을까? 아, 이거 참. 40년 조사를 듣게. 뭘로 알고. 근데. 이빨, 어디다 놨지? 비켜, 콧보여. 응, 나 비키라고? 아. 언니, 두세요. 에이, 이게 탐지. 에이, 이게 탐지. 하하하하. 왜? 더 나왔어. 아이고, 여기.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. 아우, 사람이 물어버렸어. 왜 거기다 던져? 우리 맨주한테. 아우, 나 진짜 못 사니까. 아니, 왜 그랬대? 아니, 낚시한 지 얼마 되니까 40년 넘었대. 아, 참. 아, 왜 사람이 잡혀? 됐어? 나 이거 가져왔더니. 아, 사람이 잡혔어. 됐어? 어머, 걸렸나 보다. 어머, 걸렸나 보다. 어머, 떨어졌다. 야. 있어? 아니. 미키만, 빠졌어. 미키만 먹고. 이거 툰다. 아유, 정말. 그치? 너 먹어. 바다가 낚시줄을 불어버렸어. 응. 용왕님이 가져간 거야.